3,800만 명, 지금부터 48년 정도 지나서 2070년에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 수입니다. 현재 인구가 5,200만 명인데 지금보다 27% 적은 겁니다. 반면 세계 인구는 이때쯤 현재보다 30% 가까이 느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고령의 인구는 보시는 대로 크게 늘어납니다. 현재 10명 중 2명꼴인데 절반 정도까지 급증합니다. 전 세계 236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일할 사람들은 쪼그라드는데 그 정도가 자그마치 세계 평균의 8배나 될 정도로 무섭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녀 세대가 짊어질 부모 세대에 대한 부담은 커집니다. 키울 엄두가 안 나서 아이를 안 낳을수록 와중에 태어난 아이는 더 혹독한 고생길을 걷게 되는 셈입니다. 자칫하면 나라 전체가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늙어가고 일할 사람이 줄면 개인은 아무래도 소비를 줄일 테고 그렇게 되면 기업 투자도 쪼그라들면서 나라 성장 엔진이 서서히 멈추기 때문입니다. 인구만 놓고 보면 지금 우리 사회는 이미 한쪽이 서서히 물에 잠기고 있는 난파선에 타 있는 형국입니다. 어쩌나 어쩌나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기에는 상황이 아주 급합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